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선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미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등 그야말로 납뜨거운 궤변을 연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뒤적여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명품백이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명품백이 어떻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런 선물은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연일 펑펑 쏟아내는 부자 감쇄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수백만 원의 국고가 늘었으니 우리 국민들이 박수라도 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 언론에도 등장하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이 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무려 69% 절대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무조건 옳은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즉각 답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판결로 인정된 원청 교섭 의무 이래도 노란 봉투법이 위헌입니까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조합과 단체 교섭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간 하청의 책임을 떠넘기고 단체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의 꼼수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진짜 사장이 나오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용자로 영향력을 끼친 원청의 교섭 의무를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겪는 긴 노동시간, 분류인력 투입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하청 대리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원청에 종속되어 있는 하청에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하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건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수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숨통을 트는 일입니다 원청의 책임, 판결로 법적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노란 봉투법, 법안 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데도 노란 봉투법이 위헌입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란 봉투법을 거부한 대통령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노란 봉투법, 제의법이 상식이고 더 이상 대통령에겐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동료 시민은 여전히 무참한 발길질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는 유진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이 끔찍하게 무한 반복되는 국가폭력을 지켜봐야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유진우 활동가가 연행된 날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우 활동가는 동대문 역사에서 해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는 도중 보안관에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어서라도 탑승하려 했지만 보안관의 발길질에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한 너무나도 당연한 저항에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강제 연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힘이 거꾸로 국민을 억압하고 위해를 가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두고 과연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활동가들은 오늘도 해와역 승강장에서 517일차 출근길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진보당은 우리의 동료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